어떻게 됐니? 아직 안 깨어냈니? 어... 자는 것 같긴 한데 병원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? 아니야. 데려가도 저 인간이 데려가게 해야 돼. 너 나와. 뭐야, 언니까지? 다 나가자고 지금? 아빠가 사실대로 말할 거니까 도망치는 거야? 야, 도망을 왜 가니? 내가 네 아빠랑 35년을 넘게 살았어. 바람에 지는 입새에도 슬퍼하는 게 네 아빠야. 마음 약해서 절대 아빠 아니란 말 못해. 그렇게 믿는데 왜 나가? 우리 있으면 민망해서 더 펄펄 뛰니까. 이럴 땐 조용히 숨어있는 게 산책이야. 둘이서 해결보게. 내 말 믿어. 내 말 믿어. 매일 꿈을 꿨습니다.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는 꿈. 나를 버린 게 아니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꿈. 오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. 나 but über무게 graders 믿는 것 같지도 않고いうこと did not want. 해결보게 되냐? .. 아멘 아멘